오늘은 칼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업소에서 칼을 사용하다 보면 칼이 남는 경우가 있는데요. 오늘은 그런 칼들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남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을 보관하는 첫번째 방법은 모수는 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제가 보지 않는 책을 이렇게 준비했거든요. 이 책 같은 경우에는 끝까지 테이프로 이렇게 둘둘 말아줍니다. 말아 가지고 칼을 끼워서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녹방지나 흙이 같은 거를 아무래도 책에 흡수를 하니까 녹이 슬지 않게 됩니다. 단점이라고 하면 긴 칼 같은 경우에는 좀 위험하거든요. 긴 칼이 이렇게 들어갔을 때는 밖에 칼 끄트머리가 이렇게 남게 됩니다. 이 보관법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라면 쉽게 꺼낼 수가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용하는 칼이라면 괜찮습니다. 아주 길이가 짧은 칼도 괜찮고 근데 책이 설득의 심리학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거 지금 리뷰를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데 두 번째로는 칼을 보관하는 방법은 신문지로 포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신문지를 한 장 준비했거든요. 신문지를 일단 반으로 쪼개겠습니다. 이거를 다시 반으로 접어주겠습니다. 반을 접어준 후에 살짝 접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칼을 이렇게 놓아줍니다. 한 번 접어주는 이유는 내 서리를 조금 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번 접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위치에 살짝 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을 김밥 말듯이 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후에 이 마무리로는 파츠 테이프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기 벽이가 좀 깔끔하게 됐거든요.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칼 같은 경우에는 한 장 있다면 여기서 반을 더 잘라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이렇게 김밥 싸듯이 내가 원하는 칼의 길이를 맞춘 후에 포장을 하면 되거든요. 아씨 미치겠다. 오늘은 칼을 보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칼을 보관할 때는 꼭 칼을 보관하는 장소라든지 꼭 마킹을 하셔서 혹시라도 모르는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요리에 관한 좋은 소식은 구독을 눌러 주시면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